건강 100세 시대에 몸이 좋은 우리의 토종 슈퍼푸드를 찾아 탭의 국민당터 슈퍼푸드를 찾아라 갑니다 건담을 지켜주는 슈퍼푸드 어디 없을까요? 맛도 좋고 식감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법같은 오늘의 슈퍼푸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양파입니다 깊은 역사가 자리한 경남 창령에서 양파 슈퍼푸드 여행 자 여러분 함께 떠나요 여러분의 슈퍼푸드면 권영훈이 전하는 행운의 퀴즈 마치기만 하면 선물이 와르르르 쏟아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